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한국고로 뉴스입니다. 동네 예상의 2024년 인분기 국내 예산 수입은 거의 10인조 6천억 동에 달하고 예산 대비 30인%에 달하며 2024년 인분기 지방 수준 및 수입 분야의 총 국가 예산 수입은 4조 3천억 동 이상으로 조정되며 예산 대비 24% 이상에 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국가 예산 수입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성의 산업과 단위는 개혁은 가속화하고 현대적인 방향으로 행정전자를 간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솔로서는 구원하고 민수, 무역 사기 방지 및 통제 업무 개건책은 강화하고 국가 예산 수입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단위들은 세금 미납 통제를 강화하고 세금 미납 수는 강화하고 세금 소실은 반치를 강화하며 기업의 기밀한 연결은 제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구정은 즉시 파악하고 세금 분야에 대한 구정은 원파르게 준수한다고 보장합니다. 남탄현은 교육 및 훈련 부, 노동 보훈 사회 부와 협력하여, 2024년에 2029년 남탄현 어린이 위원회 중범직은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조특 학교와 중학교의 연합대, 집행부, 지태장, 방장은 위안, 훈련 방은 개최했습니다. 중범직에서 남탄현 상임위원회는 헌에서 조특학교, 중학교에서 42명의 어린이, 표학생, 우수한 학생으로 구성된 헌 어린이 위원회 설립에 대한 강정은 반보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밤늉구청에 따라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가급인민위원회 대표에게 의견, 소망, 교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노동자들의 질문과 제안은 강정하고 소망하기 위해 최근 장범현 범세우산업단지에 있는 매트남 범송유한재킴 회사는 회사에 만 진전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150명 가까운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는 2024년 노동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범송유한재킴 회사 대표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에 따라 2023년의 수준 상품의 총 생산량이 거의 1,400만 상품에 달했고 2022년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문에 대한 어려움에도 분구하고 기업은 여전히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제도와 전책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6,420억 동 이상의 돈으로 사회보험, 실업보험, 일업보험은 지불하고 400억 동 이상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일관은 통해 기업은 많은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문질적, 정신적 삶은 항상 시키는 활동은 조직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금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만듭니다. 회의에서 기업과 기존 노동조합에 의해 열린 정신으로 노동자들의 일관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네이성 장범현, 보승비나 유한재킴 회사 공장관리자인 풍황임점 씨는 노동자들이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와 노동조합은 모두 핵걸음 접수하거나 노동자에게 회신을 동보했습니다. 동네이성 장범현, 보승비나 유한재킴 회사 노동자인 전득풍 씨는 정무로 회의에 참석했을 때 매우 훌륭한 회의를 느꼈고 이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질문을 답하고 해결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연 24년 1분기와 2분기에도 회사의 상품 주문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기업은 노동자들은 위한 인자리를 구하고 소득과 생산은 안정시키고 사회보장은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 주문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감소하고 일은 그만두 중인 공장의 임부 노동자들에게는 1인당 18만 돈이 지원됩니다. 회의에서 매트남 보승유한재킴 회사 노동조합은 2024년 생산 및 경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수한 노동자 경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순허신 아이디어가 많은 33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상장을 받았습니다. 3월의 림빈성에서 매트남 천천연자원봉사자협회는 전국 63개 서울미도시에 200명 이상의 천천연자원봉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원점으로 돌아간 프로그램은 개최했습니다. 매트남 천천연자원봉사자협회는 림빈 부전승 진심조년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힘이 있고 신용적인 싸움활동은 조직했습니다. 림빈에서 매트남 천천연자원봉사자협회는 프로그램은 조직한 기관 등과 합력하여 림빈 헌 택르 구원 마을에 가난한 가구, 장애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 전체 가족, 공헌 위에는 사람 700명에게 선물, 진로 및 무료 예약품은 제공합니다. 매트남 천천천연자원봉사자협회는 사회와 자원을 동관하여 림빈 성천천연자원봉사자협회에 2억 동 상당의 4개의 정의의 집 건선 지원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림빈 헌 택르 마을에 가난한 가구, 정연자원봉사자협회의 회원 및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수백 개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깊은 하락에도 분구하고 신용수요가 역하고 유동성 과잉으로 대출이 어려워서 은행은 계속해서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중의 비사그룹의 4개의 은행인 아클리펭크, 비콘뱅크, 비비비뱅크 및 비애틴뱅크에 예금 동원금리자들은 동일합니다. 어떤 은행도 5% 이상의 예금금리를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립은행에 따르면 3건조부터 언제까지 19개의 은행이 저주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주금리 하락폭근 은행들이 여전히 저본인열은 하고 있고 대중 상황이 어렵고 저주금리가 떠내려가고 중지 지첨은 권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에 사람 돈과 경제기관의 은행 시스템에 보내드는 돈의 양은 1350억 돈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는 은행업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본의 예금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동네 일정에 핀수TV 재년에서 인본어 한국과 뉴스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보겠습니다.